처음 말씀드리기 전에 이 노래는 가사 쓸 때 원래 가제가 더 APM이었어요 그래서 가사를 APM에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담아서 썼어요 오늘 오신 분들은 APM에 오셨으니까 들어보시면 그럴 법해 라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특별할 것도 없는 평범한 말도 괜찮은 건지 작고 오래된 것들이 결국 모두 남겨진다면 달콤하지만 내겐 쉽지 않은 말들을 한걸 말로 하지 않아도 그냥 알고 있겠지만 난 그냥 이렇게 널 보고 있으면 좋아서 그러니까 내 말은 말이야 너의 웃는 얼굴에 그럼 이미 이유가 되어가는 게 난 좋아 빨리 이런 노래 빨리 이런 노래 어쨌든 뭔가 같이 얘기해요 같이 있고 이런 게 좋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고 겸사 겸사 2절 가사는 훨씬 더 좋아요 2절의 가사가 1인 거거든요 대단하고 좋은 것들 얘기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뭔가 유행처럼 빠른 것도 말고 주말처럼 먼 것도 말고 우리 평일에 공연하니까 별처럼 못 주는 거 그런 거 말고 그런 말 다 말고 그냥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물론 저도 막 어릴 때는 그런 있어 보이는 얘기를 잘했거든요 그냥 있어 보이는 척 잘했는데 그런 거 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가사가 좀 스윗하고 그래도 그냥 썼어요 주변에 친구들이 와 이거 너무 달콤한 거 아니야? 막 그랬는데 그냥 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strongest 하나 하나 하나